국내산 생물바지락을 당일까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금 존복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특히 특대 사이즈가 굉장히 저렴하고요. 지금 무한뻔낙지가 세발부터 대낙지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하루할 갑오징어 경매 바닷가스 약간 가능하고요. 정말 싱싱합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게 하루판장에서 마리에다 600에서 800g짜리를 저희가 살아있는 걸 경매를 받았어요. 저희가 이렇게 피를 빼놓은 모습인데요. 집에서 포만 떠서 드시면 됩니다. 4마리에 44,000원이고요. 그리고 오호판장에서 드디어 한 안고피가 나왔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3, 4일짜리는 잘 나오지 않고 거의 중도에서 사망에서도 계속 중도인들이 계속 경매를 받았는데요. 오랜만에 무포 하루판장에 이렇게 꽃게가 많이 나와서 가져왔습니다. 살아안고 꽃게 좋아하실 분들 많으시죠? 2kg에 85,000원이고요. 당선 지금 부시에 경매 이루어졌고 지금 이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정말 싱싱하고 살아있는 걸로 경매를 막 얼음을 채워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판장에는 돌개가 나와서 돌개 좋아하신 분들은 돌개 가지고 간장게장 해먹고 있잖아요. 저희가 5kg 55,000원 10kg 10만원씩 판매하고 있고요. 이 돌개가 알이 따뜻 찼습니다. 정말 맛있고요. 그 다음에 고시삼치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4분의 2상자 반상자씩 판매하고 있고 정말 밥반찬은 짱이고요. 그 다음에 바라창가점입니다. 4분의 2상자 4만 3천원이고요. 지금도 많이 나가고 있는 바라창가점이고 그 다음에 통치입니다. 30위 통치는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 있는 통치고요. 5마리 10마리씩 15마리 3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바지락살입니다. 살이 오동통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순두부찌개라든지 아니면 야채볶음이라든지 여러가지 용도로 부침개 해서 드셔도 좋습니다. 싱싱한 바지락살은 저희가 1봉지, 2봉지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으시면 냉동 보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소분하셔가지고 보관해놓으시면 필요하실 때 꺼내서 드시면 굉장히 좋고요. 이 시기에만 이렇게 바지락살이 나옵니다. 안 그러면 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이 좋을 때 보관해놓으셨다가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맛있는 바지락살 데려가세요.